빛뷰티비입니다. 오늘 다이소에서 디지털 탁상시기를 샀어요. 이건 있었던 건전지 A 사이즈인데 인제 쓰네요. 저번에 샀었는데 한번 오픈식을 해보겠습니다. 쪼꼬비로 이렇게 되어있네요? 오! 악패도 이렇게 예쁘게 액정망이 있어요. 툴립님 이거 봐요. 액정 이게 붙여있어요. 뗐고 라이트도 있네. 라이트 기능도 있네. 메이드 인 차이널 뭐예요? 튀자마자 소리가 나네요. 해피니얼이네요. 이 정도면 거의 처음에 12시 오 괜찮은데요? 이제 제가 알아서 시간을 맞춰서 써보겠습니다. 오! 이거 봐요. 오 괜찮네요. 3,000원인데 있을건 다 있고 소리까지 나오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세팅 이걸로 맞추면 다 되겠죠. 안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